1, 2, 3, 4 3, 4, 3, 4 3, 4, 4, 5, 6, 7, 8 3, 4, 5, 6, 7, 8 1, 2, 3 1, 2, 3 3, 4, 5, 6, 7, 8 4, 5, 6, 7, 8 4, 5, 6, 7, 8 5, 6, 7, 8 아니, 괜찮습니다. 다 갔습니다. 아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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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 목소리도 들린다. 케일, 케일, 케일이야 다들 끝이 됐구나 박근혁 3개 와 해내는구나, 3개를 아, 정말 박근혁이 정말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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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던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까? 저... 지금... 지금... 아... 좀 앉아도 되겠습니다. 아... 자, 수식 끝! 가입아! 아... 수식 끝! 와, 진짜입니다 다음에 올라와서 대유식 한다 알겠어? 예! 앞으로가, 긋! 와... 이게 딱... 햇살만 딱 보면 딱 나권 나권에 이렇게... 백사장에 이렇게... 딱 누워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닉 하면서? 또 울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게 힘들 때마다 눈앞에 천국이 보이나 봅니다. 아, 어떻게 올라왔지? 초대장님이 위에서 초대원들 전원 모여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다시 이 임무 수행을 하자. 알았지? 거기 올라가서 휴식해야 됩니까? 그렇지. 올라가기 싫으면 여기서 담당관에 같이 있어도 된다. 왜 말이 없나?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면 다른 형사들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하지? 그러니까 여기 직위가 여유분이 있다. 이렇다면 원하는 만점을 들고 갔다가 내려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내려면 된다. 알았지? 네. 그래. 공공이 제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너 세제약골 나왔지? 그러니까 이 중간 주점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열쇠 부대 용사들은 매일 천국을 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잘했나? 네. 치기 하나씩 치고 그리고 바로 이동하자. 알았지? 네. 이거 세 개 지면 간디가 사람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자 수색 때 이틀 동안 잠 안 채워주고 훈련하는 게 간디한테 그렇게 하면 사람 때리고 싶을 정도. 진짜. 간디가 명살됐어. 세 개 하면 2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개 가보실까요? 하나만 더. 세 개 좀 간디 사람 때리면 두 개 두 개로 갑니다. 세 개. 한 번 해보고 안 되나? 됐습니다. 이거 세 개 상당하구나. 상병원 강하구만. 상병원 세 개 갑니다. 좋아. 간다 간다 정국님이 이익.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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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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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십시오. 제가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야. 천국이. 보이는. 1, 2, 3, 4, 3, 4, 4, 5... 여기도가 올라온 것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파이팅! 다 왔습니다. 파이팅! 저 지점에서 파이팅이 나와, 사실. 정말 참기 힘든 지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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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보이시네. 이 쪽! 세 개가 진짜 힘들구나. 지게,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위로! 렛! 전방의 힘찬 함성 우수함 발사! 네!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기숙하루야. 이게 더 맛있다. 휴식 끝! 휴식 끝! 음악 시작됐다! 자꾸만 양이 또 줄어들고 있다. 어린애들, 뭐 이거. 포장 남나? 쌤상면 그 큰 날 때까지 여기서 철수한 것 같다. 알았어요. 감독님,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오늘 진지공사도 끝이 났습니다. 오빠들의 땀과 노력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흑벽돌. 덕분에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데요. 뿌듯한 마음으로 수경지로 복귀합니다. 진지공사로 허기졌던 배도 든든히 채우고